경북 구미와 대구 군위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구미군위관 고속도로가 정부 예타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. 길이 21.2km에 총 1조 4,965억 원이 투입되는 구미군위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경부와 중앙, 중부 내륙과 상주 영천고속도로가 직접 연결돼 대구, 경북 신공항의 접근성 향상은 물론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물류 수송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. 경북도는 올 하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에 이어 내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2027년부터 3년간 설계과정을 거친 뒤 2030년에는 보상과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